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회담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대국민 담화 수준으로 국무회의에서 25분간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건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결단을 강조했고 반의를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야권을 겨냥했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저온라이 중국 총리 등 명언을 총동원하며 국민 설득에 나섰는데요. 여론이 반전할까요?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명언으로 사실상 대국민 담화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어서 25분간 한일 관계 정상화에 나선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의를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야권도 사실상 겨냥했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차례로 언급하며 일본에 대해 당당한 자세로 이제는 과거를 넘어서자고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경기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갚겠다는 의지를 밝혀 준비가 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때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를 국민이 지지해 줄 거라 믿는다며 국민 세금으로 해외 순방을 나갔다 온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후속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외교 관련 인사들을 신을사오족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는데요.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한일 회담 후 첫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는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신을사오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 강제 진용 제3자 변제안은 물론 독도와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확인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그리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데. 국회 외통위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허언을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겁니다.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이다. 그리고 외교 대참사이다.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고 제2의 이완영이고 길거리에서 침티면서 악쓰면서 비판받아야 될 일입니까? 역으로 피해자가 먼저 화해선을 내밀고서 한일관계를 극복해보자.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실질적 성과가 많았다며 연내 기시다 총리 답방 등 셔틀 외교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 초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일 햇볕 정책에 일본이 호응해야 한다는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았습니다. 인도와 호주, 브라질 등 8개국 정상이 초청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면 역대 네 번째 G7 참석이 됩니다. G7 회원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일본과 2009년 이탈리아 회의를 찾았고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국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3국 정상이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이 일본의 햇볕 정책을 펴고 있다며 기시다 내각도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한국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와 후쿠시마 농산물 수출 규제 문제를 거론하는 일부 우위건론의 압박도 여전합니다. 최근 일본 언론 등에서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회담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상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요. 민주당은 주 5일째가 아닌 주 4.5일째를 입법화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안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발표 이후 주 69시간제 프레임에 갇히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수기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주 4.5일째 입법화 추진에 나섰습니다.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4.5일째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공방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다른 나라는 천보입니다. 마치 3,120시간을 연중 일해서 과로사할 것처럼 한 법안인 것처럼만 비춰지고 있어요. 충분히 이 제도 개편 취지가 전달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정식 장관은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에 오명을 벗겠다며 여당이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파격적인 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던 각종 지원금을 다 통합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 현금을 주자는 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토한 수준이라지만 파격적이죠. 이 안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아동수당을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 OECD 32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도 반영된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 해 54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당은 대신 정부가 지원해주던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준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으로 통합하자는 안입니다. 저출산 해결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총 480일 동안 부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남성도 최소 90일 휴가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어나니 저출산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 2030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검토안을 대통령실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외쳐왔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반대 입장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하영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죠. 고민스러운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방탄 국회와 불체포 특권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오늘부로 더 이상 그만두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압박했던 국민의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같은 당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율투표를 검토한다면서도 사실상 가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기명 투표라 해도 부결이 나올 경우 방탄 국회 내로남불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이 대표 방탄 탓에 비회계 기간이 없어져서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결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은 다양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원내대표가 성급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를 했다면서 하영재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도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키는데 우리라고 꼭 가결의 표를 던져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딜레마입니다. 핵심 오석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가결도 부결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가결시킬 경우 이 대표 부결대와 대비될 수 있고 부결이 된다면 방탄 국회 비판을 또 들어야 합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모레 국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데요. 몇 년 전 이야기일까요? 58년 전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담화문을 쏙 빼닮았습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민인 관계가 될 수 있고 극동에 있는 같은 자유 국가로서 공동 운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숙명의 이웃 관계입니다. 공동의 관계는 고래 평등의 관계와 연동의 시간 겨끗이 오래 하는 동시에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먼저 손잡자 이런 취지가 겹치네요.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요. 오늘 발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5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담화문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굴욕적인 외교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최근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는 야당을 향한 언급이라는 해석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뭘까요? 탄핵이 3번이나 반복되네요. 민주당이 연일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언급 대상은 대통령입니다. 대법원 사무원 판결을 행정부가 임의로 뒤집은 건데요. 상권분립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요. 구상권 청구까지 지금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헌법 위반 행위와 권한을 넘은 이런 행위들은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제3자 변제안 그리고 구상권 청구 안 하겠다. 이게 모두 헌법 위반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민주당에 탄핵하겠다고 하는 두 번째 대상은요. 바로 장관입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 우족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고 경술국치 때 한일합방 청원소에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구족적 외교를 한 책임 있는 보좌했던 사람들 특히 국회에서 박진 장관을 탄핵하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언급한 박진 장관은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죠.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비속어 논란 당시에 민주당 주도로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켰는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검사를 나열했습니다. 야당의 의석 권한으로 검사들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외교까지 하려는 치졸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제 하나 더 볼까요? 팬말 신경전. 의원들 노트북에 팬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요즘 국회 회의실마다 팬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피켓은 떼고 진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당도 팬말 떼라고 그렇게 하더니 자신들도 팬말을 붙였네요. 질 수 없다는 듯 여당도 노트북에 줄줄이 팬말을 달아놨죠. 다른 상해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시면 환노위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서 여야가 동시에 이렇게 팬말을 걸었고 과방위에서도 민주당은 태극기 팬말을 또 국민의힘은 방송법과 관련한 비판 문구를 달았죠. 정말 상임위마다 팬말들이 다양하네요. 오늘만의 일도 아닙니다. 어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문채위 회의장입니다. 민주당 쪽의 의석에 태극기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태극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가 정치적점화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하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당 간사님도 태극기 사랑하지 않나요? 잠시 정의를 선호하겠습니다. 다스갈라 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같이 태극기를 걸고 저희는 구호를 좀 다르게 걸었습니다. 팬말이나 구호 같은 정치적인 행위로 싸우느라 시간 소모하지 말고 합심해서 일 좀 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 공모 지침을 설계한 인물이죠.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출석해 구체적인 돈 전달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김용전 부원장이 유동규 본부장 사무실에 다녀간 뒤에 1억 원이 든 쇼핑백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손희내 기자입니다. 성남시에 있는 건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세운 유원홀딩스 사무실이 있던 곳입니다. 정 씨는 오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4월 이곳에서 돈을 전달한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1억 원이 담긴 영양제 쇼핑백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며 약입니다라고 농담을 한 기억도 떠올렸습니다. 남욱 변호사 지시로 이 돈을 자신에게 전달한 남 변호사 측근 이모 씨가 했던 농담을 따라했다는 겁니다. 정 씨는 이 사무실에 김 전 부원장이 다녀간 상황도 증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용이형이 올 거다라고 한 뒤 실제로 김 전 부원장이 방문했고 김 전 부원장이 떠난 뒤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 가보니 돈 든 쇼핑백이 없어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정 씨는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 4,700만 원을 전달한 인물입니다. 정 씨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과 통화 후 경선에서 이기려면 직능단체를 잘 관리해야 해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남 변호사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대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반대시문에서 정 씨가 김 전 부원장이 돈을 갖고 나가는 건 직접 못 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 씨가 처음엔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이 유 전 본부장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가 닷새 만에 김용 정진상 목씨라고 말을 바꿨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희네입니다. 요즘 글로벌 은행들 줄도산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예금자들 맡긴 돈 찾으려는 뱅크론이 벌어지고 있죠.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모처럼 여야 공감대를 이뤄 논의가 금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23년째 5천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 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낮은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금융업종별로 구분화돼 보험금 지급 한도를 최소 1억 원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예금자 보호도 현행 5천만 원까지인데 그것을 1억까지 늘리고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 그런 예금자 보호 정책도 곧 입법 발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 전체가 아닌 연체된 대출금에 한해서만 연체이자를 붙이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예금 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릴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결국 대출금리 인상과 같은 형태로 소비자 부담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요즘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다음 달이면 끝날 예정이어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황민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안정세를 보였던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올해 초 37%에서 25%로 줄이면서 다시 비싸진 겁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97원으로 올랐고 서울에서는 리터당 1,600원을 넘겼습니다. 경기 침체 전망에 치솟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지만 주유소에선 체감할 수 없습니다. 국내 제품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오른 휘발유 가격에 소비자 부담은 다시 커졌습니다. 생활비 지출되는 것 중에 유류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유류세까지 따라 오르니까 사실 부담이 제일 크죠. 세금에 비해서 급여가 그만큼 못 받쳐주니까. 기름값을 잡으려 꺼내든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다음 달 말에 끝날 예정.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자니 물가에 부담되고 연장하자니 세수가 감소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수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무역 적자도 상당히 크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상화를 좀 고려할 필요성이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는 다음 달 중에 발표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요즘 일본 여행 많이들 가는데요. 거꾸로 한국으로 오는 일본 관광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 고등학생들 수학여행으로도 서울을 찾는데요. 덕분에 동대문 시장도 다시 활력을 찾았다고 합니다.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공항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얼굴에는 함박 웃음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찾는 일본 수학여행단은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온 37명의 학생들은 4박 5일 일정으로 서울과 전주 일대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새롭게 K-POP과 한류에 빠진 10대들이 부쩍 눈에 띕니다. 유나 씨는 사촌 등 12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한국에 왔습니다. SNS 영상으로만 접했던 한국 화장품도 두 손 가득 샀습니다. 16살 마이 씨도 엄마와 둘이서 한국 여행 중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한국에서 사입은 옷입니다. 한국 음식은 빼놓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라면을 먹고, 소음을 먹고, 그리고焼肉이 맛있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1위는 일본인 관광객. 코로나가 극심했던 지난해 1월 대비 57배 증가했습니다. 겨울이 길었던 관광 상권에 봄바람이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6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 숨진 여성의 딸이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순찰차가 뒤를 따릅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이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이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40대 여성. 다름 아닌 숨진 여성의 친딸이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1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숨진 어머니는 1년 전 이 아파트에 이사 온 뒤 혼자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입사카드 등록되어 있는 거만 보고 아는 거거든요. 엄마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딸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집을 방문한 뒤 주거지인 경기도 평택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받아봐야 아는 거고 운전자 입장에서 저는 인식을 못했던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경찰은 현장 CCTV와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또 새벽 시간대 어머니가 사고 현장에 나온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철없는 10대 중학생의 불장난에 영화관 건물에서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승강기에 불을 낸 이 학생.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 측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식당에 다급히 들어온 두 여성. 밖으로 나오라고 연신 손짓합니다. 식당 앞 복도에도 사람들이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식사 중이던 손님도 소방관 안내에 따라 음식을 놓고 나갑니다. 여기는 진짜 나가라고 해주시죠. 헌드가 두면 맛있게 나서 영화관에 나가시는 거예요. 전북 익산의 영화관 건물 승강기에서 불이 난 건 휴일이던 그제 오후 2시 15분쯤. 다행히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영화 관람객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화재가 난 승강기는 안쪽이 시커멓게 탔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만 13살,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낸 방화였습니다. 불을 붙이는 모습이 승강기 CCTV에 포착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일회용 라이터를 갖고 있다가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사람이 머무는 건물 등에 불을 내면 부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불을 낸 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초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소년 사건은 2년 이내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10호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용입니다. 우리나라 산림 지역 곳곳엔 돼지열병을 막겠다며 설치해놓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길이를 모두 더하면 2,8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7배나 됩니다. 곳곳이 뚫어지고 쓰러져서 관리의 애를 먹었는데 요즘은 좀 개선이 됐을까요?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도로 경계를 따라 설치된 울타리. 이곳 울타리도 한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사람이 빠져나갈 정도로 넓게 벌어집니다. 2년 전 돼지열병 확산 방지 울타리가 훼손돼 있던 경기 가평의 마을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울타리가 설치되다 만든 듯 뻥 뚫려 있고 힘을 주지 않아도 쉽게 구부러집니다. 돼지가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산이고 저기도 산인데 이거 호나마나 아니야? 이건 누가 잘못한 거야. 이번엔 강원도 화천으로 가봤습니다. 산을 따라 설치된 울타리입니다. 낙엽과 토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진 건데요. 옆으로 이어진 울타리도 위태롭게 기울어졌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훼손 여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로 옆 산책로 양쪽이 울타리에 둘러싸인 곳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설치돼 있는 겁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북에서 나무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 경기와 강원, 경북 지역에 걸쳐 서울 부산 거리의 7배에 달하는 광역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설치에만 1,600억 원. 유지 보수에는 해마다 40억 원이 들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울타리에 달린 출입문을 아예 열어두고 지냅니다. 밭에는 며칠 전 멧돼지가 다녀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설치된 출입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안입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 지역으로 이동 후 출입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고음과 안내 표지판이 무색하게 출입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출입문은 닫아야 돼요. 거기 포스터도 붙여놓고 캠페인도 있거든요. 혹시 열려있는 곳이 있으면 닫고 다니고 이런 점검을 향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1.5미터 높이의 울타리는 먹이를 구하려는 멧돼지가 쉽게 뛰어넘습니다. 멧돼지가 학습의 동물이고 울타리가 물리적으로 얘를 남아를 막아주었던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나. 만약에 보수가 필요한 곳들이 점점점 생기면 구간을 정해서 서서히 철거해가는 방향으로. 효과는 적고 불편은 많은 광역 울타리. 돼지열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좁고 두텁게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더 낫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간다 이소리입니다. 서울 월드컵 공원에 이런 쓰레기 산이 생겼습니다. 1980년대에 버린 과자 또 라면 봉지 같은 것들이 한가득입니다. 40년 전쯤 파묻은 쓰레기가 왜 지금 드러난 걸까요?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공원. 산책로 옆 언덕이 라면 봉지와 음료수병 등 각종 쓰레기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버려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짜 요새 버린 거 개췌했어요. 그랬다가 딱 보는 순간 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 이거 진짜 너무 충격이다. 상암동 월드컵 공원은 원래 난지도 매립장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15년 동안 서울 쓰레기가 모여 95m 높이 쓰레기 산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쓰레기 처리 문제야말로 심각합니다. 서울시가 2002년 월드컵에 맞춰 이곳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흙을 덮고 풀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덮었던 한 뼘 높이의 흙이 쓸려가고 묶고 있던 망까지 헐거워지면서 매립한 쓰레기들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흘러내린 쓰레기 더미가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쓰레기 중에는 제조일자가 89년 6월로 찍힌 과자 봉지도 있습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메탄가스도 골치입니다. 공원 측은 폐기물 아래 가스관이 유해가스를 포집해 열병합발전소에서 태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흙으로 덮고 나무를 심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를 짓고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땅거집 현상이, 싱콜이 생겨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종종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싱크홀, 왜 생기는지 김정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바로 옆, 2차선 도로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인근에 지름 50cm, 깊이 1.5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한 건 출근 시간인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차량들은 통제에 따라 아슬아슬 현장을 지나갑니다. 복구 작업은 정오쯤 마무리됐는데, 이상 징후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50분쯤 도로가 움푹 패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관계기관이 임시 조치를 했지만 밤사이 도로가 푹 꺼진 겁니다. 이번 싱크홀은 깨진 하수도관에서 물이 새며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용산구에서도 하수도 누수에 따른 싱크홀이 발생해 학원 차량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수관의 경우에는 겨울에 동결되어 있다가 봄에 녹으면서 파손된 부위에서 누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언 땅이 녹는 봄인 만큼 운전하거나 걸을 때도 갑작스런 땅 꺼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죠. 오늘부터 아이폰에서 쓸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참에 아이폰으로 단말기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오늘 국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제 아이폰도 측면 버튼만 두 번 누르고 단말기에 갖다 대면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항상 이렇게 1억을 카드를 들고 다니는데 이제 이렇게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기대도 많이 되고 많이 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현대카드만 등록할 수 있고 전용 단말기가 있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10% 정도의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에선 사용할 수 없고 스타벅스 등 신세계 대부분 계열사의 도입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한계에도 오늘 오전에만 17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애플페이가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비자에 이은 2위인 만큼 시장 영향이 클 걸로 전망됩니다. 국내 간편결제의 규모는 하루 평균 7,231억 원. 시장 절반을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차지하고 삼성페이 점유율은 24%인데 애플페이 점유율이 내년 15%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를 의식해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를 쓸 수 있게 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섭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격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겨냥해 통신사들은 아이폰 14 공시지원금을 최대 4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몰리며 카드 등록에 6시간 넘게 걸리거나 결제 오류 소동도 벌어져 서비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요즘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죠. 아예 현금 쓸 수 없는 곳들도 많습니다. 버스, 커피, 무인 가게들, 카드만 받는 곳들이 질비하죠. 그러다 보니 현금 사용에만 익숙한 노령층들이 일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현금 없는 버스입니다. 지난 1일 400여 대에서 약 1800대로 늘었는데 현금만 갖고 버스를 탄 노년층은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모바일 송금이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버스에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당황을 했지. 카드도 없고 이체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안 타고 내렸다 이거지. 유명 커피 전문점과 멀티플렉스,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현금 없는 매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주문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앞서 카페에선 직원에게 부탁해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확산 중인 이런 무인 편의점에선 카드 없인 매장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무인 편의점 수는 3,300여 개로 2년 만에 약 6배로 늘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면 카드를 만들기 어려운 고령층 등 금융 약자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미국 뉴욕시가 현금을 거부하는 매장에 최대 1,5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등 선진국들은 현금 결제권을 보장하는 추세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프랑스 연금개혁안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막기 위한 총리 불신이 많이 부결된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의 70% 정도가 반대하고 있고, 도심 곳곳에서는 거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파리 오페라하우스 앞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청소노동자까지 동참한 파업으로 2주 동안 쌓인 길거리 쓰레기에 시위대가 불을 붙인 겁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최류가스를 터뜨리지만, 저항하는 시민들의 야유가 이어집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9년에 실패했다가 정치 생명을 걸고 다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이 사실상 통과됐습니다. 헌법특별조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법안을 처리한 보름 총리에 불신임 투표가 부결되면서 해당 법안의 취소에도 제동이 걸린 겁니다. 과반에 단 9표가 모자랐습니다. 더 내고 늦게 받는 프랑스의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62세인 정년은 올 9월부터 해마다 3개월씩 늘려 2030년 64세로 높아집니다. 또 연금을 100% 받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을 43년으로, 1년 늘리는 시점도 2027년으로 앞당겼습니다. 2050년 61조 원 적자로 예상됐던 프랑스 연금은 이번 개혁을 통해 2030년에 25조 원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헌법위원회의 검토와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개혁안이 시행되지만 프랑스 국민 70% 정도가 반대하고 있어 거센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학구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이틀째 끈끈한 공조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식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데 미국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을 범죄 행위 은닉으로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만찬과 함께 4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담을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로를 친애하는 친구로 부르며 끈끈한 양국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발표한 입장을 알고 있다며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자며 미국도 겨냥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두 정상의 만남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범죄 행위를 숨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100만 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를 찾지 않았던 일본 기시다 총리도 홀란드를 깜짝 방문해 오늘 키유로 향하는 열차를 탔습니다. 우리 시각 오늘 밤 예정된 공식 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면서 반미 공조를 더욱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절기 춘분인 오늘 포근함이 감도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올 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울은 9도, 대구는 12도, 광주는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쪽을 중심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머물 텐데요. 서울은 오전에만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는 5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한창입니다. 프랑스인들도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지만 내가 덜 받거나 늦게 받는 건 싫다는 거죠. 저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쟁력 생각하면 해소를 해야 하지만 내가 낳고 키우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연금개혁과 저출산, 국가적으로는 꼭 해결해야 하지만 개인은 피하고 싶은 두 난제를 윤석열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용두삼위로 끝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리더십이 필수인 듯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결단과 소통.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제공자